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웨닝댓스 각자 류은입니다. 이 검수는 저와 함께 브루스 스텝 두고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브루스 스텝은 아시탭이 느린 음악 때문에 어르신들 따라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우선 그러면 저와 함께 보신 남자 스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남자 스텝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남성 스텝은 왼발이 항상 기준입니다. 근데 브루스는 아시탭이 쿵짝이는 두 박자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발을 붙였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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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되서 처음 스타트를 왼발로 하시면서 두 발로 왔다 갔다 걸으시면 되는 건데요. 기본 스텝 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하실 때도 항상 왼발을 뒤로 예비보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비보로 남성 스텝 스타트를 시작하시면 왼발을 살짝 뒤로 쿵짝 하면서 오른발이 찍습니다. 그럼 다시 찍은 발이 앞으로 전진 쿵짝 다시 쿵짝 쿵짝 하면서 베이직 동작으로 기본 스텝을 밟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왼발이 뒤로 가시면서 스타트를 하시면서 쿵짝 그 다음에 오른발 쿵짝 왼발 쿵짝 오른발 쿵짝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스텝을 밟으시면서 하는 기본 스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이 기본 스텝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발이 연결을 하셔야 되서요. 가장 기본 스텝 건조 스텝 트리스텔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기본 베이직 하실 때도 왼발을 뒤로 빼시면서 기본 예비보로 하셔야 되니까요. 왼발이 뒤로 살짝 빠지면서 쿵짝 자 오른발쿵 전진 스텝으로 쿵짝 쿵짝 자 이런 식으로 겉고 계시다가 제가 스텝을 하시면 됩니다. 할 때는 왼발이 스타트를 시작해서 세 번 겉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짝 이런 식으로 스텝을 하나 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브발이 부르스에서 걷는 스텝은 그냥 쿵짝 기본 발작으로 해서 왼발이 시작할 때 굉장히 들어가시는 내용인데요. 자 세 번째 걷는 스텝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왼발로 예비 보고 쿵짝 오른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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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왼발 스타트 할 때 세 번 벗기 하나 둘 셋 짝 다시 기본 스텝에 쿵짝 쿵짝 쿵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스텝은 사이드 스텝인데요. 항상 부르스는 연결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스텝을 밝다가 스텝이 나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본 스텝을 하다가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텝 하실 때 예비 보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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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드 스텝 하실 때 왼발이 움직일 사용해서 왼쪽으로 사이드 쿵짝 쿵짝 자 잔발로 세 번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빠른 스텝을 투 스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사이드 스텝. 예비 보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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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럼 왼발이 다시 베이지 스텝 쿵짝 쿵짝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스텝은 방향턴인데요. 방향턴은 90도도 있고 180도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90도 턴 하는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턴 하실 때도 기본 스텝인 쿵짝인 베이지 스텝을 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베이지 스텝 먼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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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스텝 하시고 왼발이 시작하실 때 방향을 쓰시면 돼요. 남성분들은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90도만 턴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짱 해서 90도 방향을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기본 베이지 스텝에서 왼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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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발이 시작할 때 방향도 90도 하나 둘 셋 넷 자 방금 하신 동작은 90도 방향 타는데요. 자 이 동작에서 연결되는 스텝인 오픈 스텝을 같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방향턴 90도 방향을 먼저 하고 쿵짝 동작 동작 자 방향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짱 하면 오른발이 끝납니다. 오른발로 앞으로 살짝 정진하시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치시는 부분이죠.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오른발이 끝난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정진 쿵짝 하면서 몸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 열은 발로 해서 왼발은 투 스텝을 빠르게 밟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오른발이 앞으로 정진 쿵짝 하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텝은 90도 턴이랑 사이드 스텝, 오픈 스텝을 연결하는 스텝이 되면 좀 스텝이 길니까 천천히 잘못해요. 쿵짝 기본 베이직 기본 스텝을 밟으시고 자 왼발이 시작하시는데 방향 턴 하나 둘 셋 넷 바로 오른발이 끝난 시점에서 오픈하십니다. 쿵짝 자 왼발 찍은 발로 왼발로 투 스텝을 빠르게 하나 둘 정진 스텝 그 다음에 오른발 마무리 쿵짝 자 이렇게 방금 했을 때 끝나시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연결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부르 스텝을 음악에 맞춰서 한 번 해보실 건데요.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정합니다. 한 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왼발부터 쿵짝 쿵짝 두 번째 스텝 하시다가 왼발로 세 박자 하나 둘 셋 시작 그리고 이제 사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자 방향 턴 또 하나 둘 셋 네 오픈 오픈 왼발로 투 스텝 마무리 다시 베이싱 자 방향 턴 또 하나 둘 셋 넷 쿵짝 베이싱 자 왼발로 투 스텝 하나 둘 셋 시작 그리고 이제 사이드 하나 둘 셋 베이싱 자 방향 턴 하나 둘 셋 베이싱 이제 오픈 쿵짝 하나 둘 셋 마무리 자 베이싱 그리고 방향 턴 20초 자 이제 방향 턴 자 이제 방향 턴 자 브루스는 지금 우발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들 브루스 스텝을 하실 건데요. 여성분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앞으로 가는 스텝보다는 뒤로 가는 백스텝이 많기 때문에요. 뒤로 가실 때 조심해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기본 스텝은 남성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박자는 두 박자에서 기본 스텝은 오른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시작적인 오른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살짝 예비골을 앞으로 한번 뛰어주신 다음에 뒤로 가서 백스텝을 계속 뛰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여성분들은 오른발이 시작해서 콩짝 예비골 하신 다음에 두 박자씩 그냥 기본 스텝으로 왼발 한번 오른발 한번 왼발 한번 이런식으로 박자를 타시면 돼요. 기본 박자는 다시 한 번요. 자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경주하면서 예비골 콩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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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본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고요. 이 기본 스텝 안에서 스텝을 연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도 세 번째 걷는 스텝이랑 백스텝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텝 먼저 하시고 뒤로 갈 백스텝. 3스텝을 넘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예비골 처음에 시작. 콩짝 베이직 콩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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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스텝을 빠르게 하나 둘 셋 짝 다시 콩짝 콩짝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3스텝 올릴게요. 자 오른발로 베이직 한번 콩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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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발이 시작하실 때 3스텝으로 하나 둘 셋 짝 자 이번 스텝은 사이드 스텝과 오픈 스텝을 같이 연결하는 건데요. 자 기본 박자는 똑같습니다. 기본 베이지 스텝 하셔서 박자를 연결해서 스텝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 박자는 콩짝 콩짝 박자인 두 박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예비골 먼저 시작할게요. 오른발로 콩짝 콩짝 기본 베이지 스텝 하시고 자 오른발이 시작할 때 사이드 스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오른발로 베이지 스텝 콩짝 콩짝 자 여기서 여성분들 90도 턴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90도 턴은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왼쪽으로 회전을 살짝 하시면 되고요. 콩짝 콩짝 다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스텝을 방향 천까지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이 앞으로 살짝 전직 콩짝 내리고 콩짝 기본 스텝 하시고 자 오른발이 시작할 때 사이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른발 베이지 스텝 자 오른발이 시작할 때 방향 턴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여성분들도 오픈 스텝을 연결이 됩니다. 자 왼발이 살짝 뒤로 가시면서 오른발이 옆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오른발이 살짝 뒤로 빠지시면서 자 오른발로 찍는 스텝 그래서 오픈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2스텝을 가시는데요. 하나 둘 셋 자 마무리 스텝에 여성분들이 스웨트이라는 문장을 하셔야 돼요. 자 왼발의 얼음 남자 앞쪽으로 방향을 가시면서 한 번에 돌아 들어오셔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자 오픈 스텝에서 오른발로 세 박자 하나 둘 셋 가시면 왼발의 앞으로 정진 자 한 번에 돌아서 오른발을 같이 붙이셔요. 여기까지가 기본 여성분들 스텝이고요. 자 다음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준비 하나 둘 셋 앞에서 정진 자 뒤로 땡 스텝 기본 자 오른발로 수리 스텝 하나 둘 셋 자 기본 베이지 스텝 자 오른발로 사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발 베이지 자 오른발로 방향천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오픈 하나 둘 셋 마무리 수리 베이지 베이지 방향천 하나 둘 셋 넷 기본 베이지 하시고 오른발로 세 번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발 풍짝 방향천 하나 둘 셋 시작 오픈 사이드 마무리 베이지 베이지 방향천 하나 둘 셋 넷 자 이 스텝을 어르신들 반복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브루스 오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기본 스텝을 바탕으로 계속 연결하는 스텝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브루스는 늘려들 말리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브루스 꼭 연습하시고 조금 더 많은 동작으로 당신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